북한이 오전 10시 17분경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고도는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590km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일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또 시험발사 배경을 두고선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 등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압박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P통신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핵과 관련된 대북 대화 제의를 재확인한 몇 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며 신속히 보도하며 탄도미사일이 신포에서 발사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북한 신조조전소는 북한이 잠수함 생산에 주력하는 방위산업의 중심지라며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잠수함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된 탄도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이곳 신포지역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2019년 10월이 마지막이었고 분석가들은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군사 퍼레이드에서 최소 2대의 신형 SLBM을 공개한 뒤 이러한 무기들의 실험을 재개할 것을 예상했다며 북한이 이미 여러 대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더 큰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징후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다음 단계 핵심 핵무기인 SLBM을 수년 동안 개발해 왔으며 여기에는 이동식 미사일과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함된다며 다만 전문가들은 탐지가 어렵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잠수함을 몇 척 건조하는 데까지 수년 동안의 시간과 함께 자원과 주요 기술적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미 등과의 비핵화 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9개월 동안의 소강 상태를 끝내고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조건부 평화 제의를 하면서도 무기 시험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자유재량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의 안보리 결의로 금지하고 있는 탄덤이사의 시험을 비난받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일부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앞에 AFP통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SLBM 발사 시험 성공과 한국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공개를 상기하며 영내 군비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NN은 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시험은 수개월 동안 한반대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에 이은 것이며 동시에 북한은 지난 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공식적으로 복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남북관계는 따뜻해지고 있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